햄스터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오늘은 햄스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받기 전 햄스터의 평균 수명에 대해 알고 그에 따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햄스터의 평균 수명은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간혹 3년이 넘거나 1년을 살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평균 수명은 품종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햄스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햄스터의 질병이나 유전적인 요인과 치료의 영역 이외에 보호자가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햄스터의 품종 및 유형 햄스터의 경우 5가지 품종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골든 햄스터와 로보로브스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든 햄스터, 시리아 햄스터 가장 큰 햄스터이면서 가장 흔한 햄스터이기도 합니다. 테디베어 햄스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2에서 18cm까지 자라며 평균 수명은 3년입니다. 로보로브스키 햄스터 골든 햄스터보다 훨씬 작으며 두워프 유형 중 가장 작은 종에 속합니다. 7에서 10cm까지 자라며 평균 수명은 3년에서 3.5년입니다. 차이니스 햄스터 중국이 원산지이며 일반 시공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8에서 12cm까지 자라며 평균 수명은 2에서 2년입니다. 캔벨 햄스터 독립적이며 경계심이 강한 햄스터입니다. 7에서 10cm까지 자라며 평균 수명은 2년입니다. 윈터 화이트 햄스터 온순한 성격의 햄스터로 날씨가 추운 겨울, 모색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7cm까지 자라며 평균 수명은 2년입니다. 5가지 품종 모두 유전학에는 특정한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햄스터의 유전적 구성에 관한 요인으로 품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및 기타 유전적 특징 유전적 특성에 따른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햄스터를 어떻게 분양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햄스터를 분양받는 곳에 어떻게 번식을 시키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문 브리더에 의해 유순한 종, 털의 색깔, 크기 등의 계량을 목표로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특정한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어프 유형의 경우 골든 햄스터보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골든 햄스터의 경우 두어프 유형보다 장염에 쉽게 걸립니다. 햄스터에게 있어 유전자가 어떠하든 보호자와 함께 행복한 반려 생활을 고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식단 및 간식 햄스터에게 있어 식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하며 다른 동물 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단을 통해 활동량에 영향을 줍니다. 햄스터의 활동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질의 사료와 이외의 간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햄스터에게 몇 가지의 식품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 및 야채, 견과류와 땅콩, 고기, 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어프 햄스터의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햄스터에게 시중에서 가공되어 판매되는 간식이나 사료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활동량이 감소되며 체중 증감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햄스터에게 필요한 1일 섭취량은 골든 햄스터의 경우 2티스푼의 건조식품을 주는 것이 적당하며 두어프 유형의 경우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2. 운동 햄스터에게는 많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경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호기심 또한 많습니다. 열심히 냄새를 맡으며 이것저것 탐색을 합니다. 건강한 햄스터를 만들기 위해 챗바퀴는 꼭 필요합니다. 야생에서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뛰어다니던 햄스터에게 챗바퀴는 햄스터에게 쌓인 에너지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케이지에서 벗어나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실내를 돌아다니며 더 넓은 공간을 탐색하는 것은 평소 챗바퀴를 도는 것보다 더 나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3. 케이지의 크기와 관리 햄스터의 케이지 크기는 최소 60x30x30cm가 되어야 합니다. 두어프 유형의 품종에게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골든 햄스터에게는 너무 작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케이지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케이지의 경우 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높이가 높은 케이지와 제품들이 있지만 햄스터의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므로 1층으로 된 제품을 사는 것이 제일 좋으며 1층이나 다소 낮은 2층의 제품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큐브 시스템을 이용해 두 개의 케이지를 연결하는 등 많은 터널을 연결해서 안식처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케이지의 청결에 있어 배딩의 경우 최소 2주에 한두 번 정도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햄스터는 매우 깨끗한 동물이며 냄새가 다른 동물에 비해 적게 납니다. 화장실의 경우 모서리나 코너 부분에 배변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경우 이 부분에 배딩을 갈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딩의 경우 아스팬 배딩이나 부드러운 종이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배딩은 가루가 날려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스 및 관리 앞서 말한 경우는 햄스터의 인위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햄스터의 경우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20에서 23도의 온도가 적정하며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햇빛에 노출해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햄스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햄스터에게 있어 핸들링은 적어서도 안되고 많아서도 안되는 적정한 수준의 핸들링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햄스터를 분양받았을 경우 그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햄스터에게 다가갔을 때 무서워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경우 간식을 하나씩 주어 경계심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외부적으로 큰 소리나 잦은 환경 변화는 햄스터에게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되므로 일정한 장소 및 외부의 소음과 변화 등을 최소화시키도록 합니다. 5. 한 쌍으로 키우기 대부분 햄스터의 경우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며 영역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강합니다. 이에 반해 두어프 햄스터의 경우 한 쌍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골든 햄스터나 차이니스 햄스터의 경우 자신의 영역의 동족이나 다른 동물이 들어오는 경우 경계심이 강하여 쫓아내기 위해 죽도록 달려듭니다.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이 방법이며 한 쌍보다는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햄스터의 출산 및 생애 햄스터의 경우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 햄스터의 경우 위협을 느끼거나 아프고 약한 자식이라 생각되는 경우 잡아먹기도 합니다. 출산 후에는 2에서 3주 동안 어미 햄스터를 홀로 두고 먹이만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불필요한 행동은 일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에서 4주에 걸쳐 어미의 젖을 때며 이 시기에 아기 햄스터를 암수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햄스터의 수명인 짧은 만큼 어린 시기에도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덜 성숙한 상태의 교배를 피해야 합니다. 햄스터의 성별의 경우 생식기를 통해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햄스터가 두 살이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시작해 일부 털이 빠지고 눈이 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햄스터에게 필요한 것은 짧은 수명이지만 햄스터 또한 다른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케이지에서 뛰어다니고 스트레칭을 하며 먹이 주머니에 먹이를 넣는 귀여운 모습을 볼 때 햄스터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햄스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수명과 더불어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햄스터는 한 번씩 키워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햄스터를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 이러한 외모보단 짧은 수명에 따른 환경을 조성해주고 다른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저 관상령이 아닌 보호자에게 있어 교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손길 또한 필요합니다. 짧은 수명이 단점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애정을 붓고 키우는 과정에 있어 이 다음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햄스터와 함께 행복한 반려 생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